제가 실제로 막 사람을 잡아먹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효과를 연출한 겁니다. 그것도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뱀파이어 중에 사람의 피를 안 먹는 뱀파이어는 눈이 노란색인데 사람의 피를 먹으면 뱀파이어는 눈이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재미요소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의 피를 마시는 그런 뱀파이어는 어떻게 보면 아까가 이제 되게 연약하고 하얗빛이 높게 돼 있고 약한 뱀파이어였던 지금은 좀.